네 안녕하세요. 탑 매니지먼트에서 우연히 역할을 맡은 차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앞에서 다 얘기한 것처럼 너무 즐겁고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다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고 말고요. 네 다음 역.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 나도 고마워요. 여진 열혈 매니저 유은성 역을 맡은 서은수입니다. 우선 유튜브 레드 오리지널 첫 제작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즐겁게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현승 역할을 맡은 안유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젊고 되게 풋풋한 배우분들이랑 촬영해본 적이 많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윤성훈 감독님이랑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되게 영광이었어요. 저희 되게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오빠인 줄 알고 다 오빠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저보다 두 살이나 다 어리고 스무 살이고 해서 되게 큰일 났다 해서 할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장난식으로 정도로 동생들이랑 하다 보니까 되게 편안하게 촬영했었고 애들이 워낙 어른스러워서 되게 잘 따라주고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랩하고 이번 작품하면서 못해본 것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춤도 알려주고 랩, 피아노 이런 것들도 전문 분야가 있어서 되게 재밌게 촬영했습니다.